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 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 주요 정락의 당내 경선에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을 한 장으로 딱 요약하게 되면 전기술직 공직자인 최준구님이 작성한 것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에서는 총 12%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조작했습니다. 다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사전선거 사전투표 선거인수 참여자 수의 20%를 조작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4.15 총선회 수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5%를 전산조작하고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습니다.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20%를 조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총 20%를 조작해서 10%는 이재명인 후보에 넣어주고 10%는 윤석열 후보에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성공했고 2번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이 실상은 그냥 억지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대선에서 서울의 모든 28개의 선거구에서 일어난 바로 사전투표 조작의 실상입니다. 그래프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항상 이것은 대선입니다. 2017년 5구 대선입니다. 12% 조작되었을 때입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항상 플러스 6%,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 그리고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해서 사전투표 참가자의 6%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태장 도지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유일하게 조작이 안 된 것은 하단에 있는 광주, 전북, 전남, 제주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항상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풀렀습니다. 항상 자유한국당의 후보들은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범한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이것은 바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강동구까지 25개의 그런 선거구에서 모두 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사전투표 조작에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값을 기록하는 기막힌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익숙한 2020년도 4.15 부정선거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이 꼭 같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다 국회의원 뺏질 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정말 통계학과의 학술 논문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면 우섬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항상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쪽에 10% 정도를 12.5%를 옮겼고 그다음에 또 미래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 12.5% 옮겨와 도합 25%의 조작을 단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우글호글하게 가짜들이 지금 현재 여의도의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아예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전선거가 완전히 바꾼 지역구 선거 결과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을 볼 때 모두 253개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거의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개탄할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유령투표자 수를 전산조작하기 위해서 몇백만 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게끔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조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종류의 부정선거 메카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냐. 본인이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세세한 내용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상시하게 알았던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한 사무총장 사무총장인 박찬진 씨 그 밑에 선거국장 실장 이런 사람들 다 반복적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섯 번의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행하는데 실무자들이 대부분 중앙선거관인 실무자들이 대부분 메카니즘을 장악하고 계속 수행해 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깊숙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주도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 이런 종류의 기형적인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대선까지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선거까지 모든 선거가 사전선거 조작에 한 부정선거로 점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관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노정위 사퇴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세한 씨가 나가고 나면 마치 봄날에 꽃이 쑥쑥쑥 자란 것처럼 밑에 박찬진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이 되고 그 밑에 국실장 가운데 성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런 집단들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죠. 이것을 계획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단단위 사퇴라는 나라가 온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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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